잠깐 나와주실게요 고생연님 난리 왔어 근데 이거 뭐야? 난리 왔어 찍고 있어? 싱싱한 새우가 왔어요 점프를 점프를 내가 자꾸 놀래 꿈이 가지고 이렇게 이게 뚜릿뚜릿 이거 보게 뚜릿뚜릿 이거 보게 신이 보게 과연 누가 제일 똑똑할지 애들이 컵하면서 멍청해졌네 애들은 안 부렸는데 그러니까 애들 때는 신이 겁이 없었는데 꾸미꾸미 탈출 성공 탈출 성공 오 토리 제일 둔한데 성공했어 아유아유 피니셔 왜 좋나봐 아 재밌다 토리랑 놀아야지 간식도 먹어야지 다행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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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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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 카친 이걸 먹으려면 넌 테스트를 통과해야해 뿌지는 않나? 그래 불쌍해 여기 다리가 약하잖아 아 그래 우아하핳하하핳하핳하핳하하하하하 우와하핳하핳하핳하하하 그냥 부루밍SUrai 버리네 부려버리지 젊은거? 안 부려버렸는데 우리 지금이야 고자! 알았어 알았어 줄게 알았어 알았어 줄게 신이가 제일 고생했으니까 저 우리도 츄르 하나씩 먹을까? 응 이거 냄새가 오죠? 눈 가있어 연장장 어르신 멀티태스킹 지금 좌뇌운에 다 쓰고 있어 거기에 좌뇌운에 다 씻어 꾸민 내 손가락 계속 씹어먹어 알았어 꾸민줄게 꾸민아 잠깐 스탑 자 얌전히 있음 얌전히 얌전히 신아 너 오늘 끝났다니까? 신아 너 끝났어 가 진짜 많이 컸다 츄르 하나 먹는데 손톱새로 먹는게? 응 이거 가지고 가 부르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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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죄송해요 응 가 안 돼 신이 한입만 주면 안 되겠니? 안 돼 다 공평하게 먹었잖아 좀 이따 줄게 좀 이따 나는 물 좀 줘 어 부르쳐야 혓바닥이 너무 예뻐 가짜 혓바닥 아연이 아홉짝 잘해 아홉짝 잘해 신 이리와 있어? 아니 최대한 한 번 마지막 방울까지 짜볼게 한 방울까지 짜볼게 한 방울까지 나올거 같아 응 왜 안 돼 신 신 나왔다 나왔다 신아 많이 나온다 많이 나온다 거의 흩어낸게 없어 지금 뭐해? 그거 같다 약간 오답 문제 트는거 같다 흐흐흫 내가 이걸 왜 못했지? 이러면서 마 마 마 일루와 정말 엄청 괴롭혀 숨어야 돼 하지마 하지마 하지말라고 나 봐 엄마 봐 엄마 봐 엄마 봐 누가 그러래 70건인가 보여? 70건인가 보여? 어디자꾸 청와를 잘못했어 안했어 하지마 꿈이 임새라 42걸로 이렇게 지나다니면 쥬즈한테 확 풀이 안되지 하지마 하지마 발맹이 아마 4걸로 2건 1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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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건 2건 3건 4건 1 2건 2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